5월 20일 오전 10시 52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바이더 빅딥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중립이지만 이런 급박한 급락 상황에서는 과도한 급락인 경우에는 사보자, 바이더 빅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이 강제 청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롱도 그렇고 숏도 그렇고 강제 청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청소가 한번 싹 된 거니까 그게 반등 모멘텀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입되는 BTC의 물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좋지 않은 신호죠.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반등의 신호와 추가 하락의 신호가 막 엇갈려서 나오고 있으니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차트는 퍼펙추얼 하시는 쪽에서 나오는 펀딩 피 부분인데요. 얘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아까 강제 청산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태여서 롱 포지션이 지금 유리한 국면이긴 합니다. 펀딩 피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진입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플러스 신호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거하고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차트는 미결제 약정 부분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이제 뚝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 있죠. 이게 연초 수준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이건 역시 시장의 어떤 청소가 한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롱 포지션에 들어가면 좀 유리한 국면에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부분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얘기들을 제가 드릴 건데요. 이게 BTC 차트인데 제가 바이더빅딥 얘기를 주초에 진행을 하면서 지금 4만 2천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뚫렸고 그 다음부터 3만 7천 달러까지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리면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사실 어제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짝 3만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이 어떤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선 라인까지도 터치를 한 건데 여기서 사실은 더 내려갈 수 있는 시그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만 4천에서 2만 6천 바로 이 라인인데 왜 이 라인이 지금 등장을 하냐면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CME의 비트코인 선물인데 CME 비트코인 선물의 갭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걸 CME 갭이라고 부르는데 주말 거래가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원래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굴러가는데 CME는 그게 일요일 중에 잠깐 멈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으면 그 공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공백이 이쯤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공백이 뭐냐면 이 라인이거든요. 그게 2만 4천에서 2만 6천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말이거든요. 그 사이에 워낙 랠리가 강력했기 때문에 이 공백까지 내려올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지금 그 공백 근처까지 와 있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런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터치를 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3만, 지금 이제 3만 7천, 4만 쪽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느닷없이 2만 4천, 2만 6천 얘기하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위험을 대비해서 나쁠 건 없죠. 지금 이런 CME 갭을 꼭 채운다고 하는 속소를 따지고 보면 지금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 3자 밑으로 내려가고 그게 이제 2만 4천이나 2만 6천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아주 네거티브하게 조금 심한 쪽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버티면서 반등을 찾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김치 프리미엄인데요. 바이더 딥을 하는 데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지금 20%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추경매설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죠. 단기적으로 지금 20%를 더 비싸게 사야 될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외환정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라서 어떻게 분리적으로 할 수가 없죠. 순간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좀 떨어질 때를 이용해서 바이더 딥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어제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반등했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4,000, 26,000 레벨까지 갭을 메우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더 충격을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좀 떨어질 때마다 바이더 딥을 하고 또 24,000, 26,000까지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감안하면 바이더 딥을 할 때에 자산 배분을 조금 여유 있게 1차 지금 일부 집행을 하고 또 3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지켜봤다가 아까 말씀드린 24,000이나 26,000 레벨이 됐을 때에 추가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바이더 딥 전략을 좀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서 뉴트럴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셋업이 일어났을 때에는 바이더 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러나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9분이고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